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후니입니다 오늘은 아들러의 야마토큐 제품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즈가 250 사이즈구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신었을때 앞에 보시면 거의 이런 쪽에 제 발에는 약간의 공간이 남고 이렇게 이쪽으로 약간 텐션이 쏠려 있구요 오른쪽은 이런식으로 공간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피팅은 거의 발에 가깝게 딱 맞는 상태고 신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피팅감의 느낌은 여타 그 인조가죽의 얇게 된 미즈노네오나 기타의 제품들에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앞붙이 전체가 인조가죽으로 쓰인 제품이구요 티시나 라스트나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맞고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가볍고 인조 피역의 축구화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아들러의 소개를 받구요 어 이거를 좀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관점에서 축구화를 만들어야나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가격이 19,800엔이면 거의 20만원에 가까운 가격인데 이 제품 자체가 어 가격 대비 기능성을 봤을 때 어 가성비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맞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그 타사의 탑 가장 최신의 버전 그리고 선수들이 쓰는 엘리트 버전들의 축구화를 대상으로 생각했을 때는 확실히 가성비가 맞는 측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음 왜냐면 그 가격들이 보통 20만원대 후반대의 가격이고 그 제품들도 지금은 거의 인조 피역을 쓰고 있기도 하고 또 캥거루 가죽을 나이키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메이저 브랜드들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 아들레 야마토 표를 구입하시는 것 자체는 어 뭐라고 해야 되나 나름의 가성비의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구요 이 인조 피역이 주는 그 느낌 자체의 이 가운데 부분은 여태까지 뭐 모렐리아 네오나 아니면 아시스나 기타의 브랜드에서 중간 부분에서는 발의 피팅감과 늘어짐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어차피 면적이 넓은 발등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세하게 발의 감각이나 이런 거를 잡아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뭐 인조 피역을 해서 이렇게 큰 면적을 썼던 것 같구요 앞부분에도 인조 피역이 나름대로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좋은 느낌을 줍니다 어 그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인조 피역을 다른 기타의 제품들에 비했을 때 부드럽고 유연한 인조 피역을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좋았던 제 개인적 경험의 인조 피역은 어 브라질 월드컵 때 나왔던 처음 이제 플라이니트 나왔던 나이키 머큘리어 슈퍼 플라이 버전의 그 어퍼의 얇은 두께감이 어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 이전에 테이진이 잘 좋다고 하시는데 테이진이나 다른 그 이후에 나온 플라이니트 라든지 기타 인조 피역 소재 보다 가장 좋았던 느낌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인조 피역이 가지고 있는 이 질감 자체가 앞부분이 그렇게 완벽하게 어 캥거루 가죽이나 다른 부드럽고 유연한 가죽에 비교되는 느낌은 아니구요 그리고 자료마칸 이나 아니면은 그 어디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또 축구화 어 여튼 다른 풀 캥거루나 아니면 이제 캥거루와 인조 피역을 믹스 시킨 그런 축구화에 비해서 이 앞에는 좀 분탁한 느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구요 축구화 자체로 이제 제가 느꼈던 전체적인 축구화의 컨셉이나 그 제품에 대한 느낌이 그랬던 거고 기능 자체는 뭐 설명드리다시피 피팅감 자체라든지 발을 감싸는 디자인의 어 핏은 굉장히 나쁘지 않다 지금도 이렇게 신고 있는데 어 피팅감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더 확실히 좋은 부분이고 어 어 계속 신으면서 어 그라운드 열기나 자기 발에 조금 더 신게 되면서 성형이나 익숙해지는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는 얇고 부드러운 어 그 가죽 상태에 그 세공하고 쓰였고 요 앞부분부터 해서는 확실히 스폰지를 얇게 넣어서 발가락 부분에 충격과 피팅감 자체를 높이기 위한 감각을 그런 부분에 어 소재와 디자인을 썼구요 힐컵에 그 보시다시피 이 안쪽으로 마감이 이렇게 되어 있는 스웨이드 같은 천의 느낌으로 어 발이 고정돼서 흔들리지 않고 잘 밀착되게 소재가 이렇게 쓰였구요 여기 앵클 부분부터 이렇게 해서는 발 뒤꿈치와 발목 부분을 두르는 스펀지 형태로 패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잘 밀착시키겠다는 부분이고 어 뒤꿈치에 힐이 제가 느꼈던 건데 어 지금 옆에 있는 이 아타가루슈 하고 비교했을 때 재밌었던게 이 힐 카운터에 힐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이 아타가루슈보다 어 이쪽에 보시는 야마토큐가 훨씬 더 높고 넓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두 개의 신었을 때 느꼈던거 이쪽이 커버력이나 발을 감싸는 그 면적암을 느끼는 그 제품의 밀착감에 착한 훨씬 더 좋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요 가운데에 이렇게 힐 뒤꿈치와 이 슈레이스의 발목 앞부분에 발등까지 올라오는 부분에 커버력을 되게 어 뭐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어 인솔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약간의 푹신푹신한 그리고 밑에 나의 딱딱한 그걸로 해서 이 아웃솔과 어 어 미드솔 그리고 인솔 자체가 어 기능적으로 잘 푹신푹신하게 해줄 수 있는 형태로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인솔의 문제도 크게 없구요 인솔도 잘 만들어졌고 인솔이 좀 진실하게 딱딱한 부분에 의해서 바깥에 이제 발에 닿는 부분 푹신푹신하게 그 착화감 자체를 좀 개선하기 위한 그런 소재가 쓰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그 어 아웃솔인데 아웃솔 같은 경우는 제가 아들러로 항상 느끼는 건데 이 아들러가 가지고 있는 아웃솔에 대한 기본적인 철칙에 대한 느낌은 스프린트를 했을 때 이 보이시는 이 형태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의 면이 이 앞부분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꺽 깎여 있죠 대각선은 그게 스프린트를 할 때 이 앞 플레이트의 앞 발가락 부분이 추진력을 잘 가질 수 있게 발가락이 더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세팅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축구보다 이걸 신었을 때 느껴지는 재밌는 부분이 이 앞부분에 있는 플레이트 두께가 중간에 있는 플레이트보다 훨씬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딱딱해요 오히려 더 그래서 이 부분이 지지를 할 때 추진력이나 안정감을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이게 이게 아들러만의 툭툭한 그 앞 스터드의 앞코의 플레이트의 방식이고요 이 제품은 또 중간에 이 부분에 여기 그 미드솔 플레이트가 고정을 딱딱하게 시켜주는 게 아니라 되게 플렉시버로 이렇게 이렇게 잘 유연하게 휘어집니다 이거는 거의 미즈노와 같은 형태의 제품의 컨셉이고요 이 제품의 컨셉은 결국엔 발이 전체적으로 아웃솔이 유연하게 움직여서 반응하기 위한 제품이 축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들은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인조피욕으로 가볍게 튼튼하게 만든 제품이고 수중전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 이 제품은 수중전을 완벽하게 구현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게 물이 발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 가죽 어퍼의 자체는 이미 물기에 대한 코팅은 어느 브랜드든 다 처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어퍼에서 물이 흡수되거나 이 어퍼에서 물이 통해서 뭔가의 기능적인 면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럼 문제가 뭐냐 결국엔 이렇게 발에 신고 있는 안에 있는 양말이 젖어서 결국엔 착화감 자체가 안에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말에 대한 젖어있는 양말에 대한 그 부분이 가죽과 만났을 때 얼마만큼의 더 착화감의 저하를 안 주고 안에 있는 물기를 효과적으로 건조시킨다거나 아니면 빼준다거나 그런 부분이 저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가죽 자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특별히 수중전을 위한 인주피력에 대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큰 부분은 사실상 지금까지의 기술로 와서는 어 그렇게 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결국에는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엔 가죽 안에 있는 패딩에 따라서 패딩이 흡수되고 안에 솜에 이제 물을 먹거나 하면서 그래서 가죽이 가지고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발을 보호하고 아니면 발을 있는 스폰지가 물을 먹는 양에 따라서 해도 착화감이 저하되는 여부가 더 따라 달라지겠죠 그런 부분에서의 제품의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상은 여기에 좀 패딩을 넣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거워질 소지가 있지 완전 가벼운 형태의 이런 패딩을 안 넣은 인주피오 축구화보다의 장점 자체는 없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어 이 제품을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냐면 아디다스나 나이키나 뭐 퓨마 같은 브랜드의 제품들 사는 것 보다는 이 제품을 사서 씻는 게 그러니까 이 스터드에 맞는 구장에서 인주 잔디에 충분한 길이라든 천연 잔디 구장에서 사서 씻는 거라면 충분히 추천할 만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 그게 아니고서는 뭐 아식스 DSL 라이트나 엑스플라 이런 제품들에 비해서는 제품 자체가 되게 어 클래식하고 인주피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자체가 극대화되기에는 좀 어려운 제품 같다 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가장 장점이라면 이 아들로 가지고 있는 이 어퍼에 대한 신발의 발에 대한 피팅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이 어 굉장히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타 브랜드의 아식스 에이지의 DSL 라이트나 엑스플라이나 뭐 이런 제품들을 비해 봤을 때는 경량화 모델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 어 뭐 인조피오 자체의 방수에 대한 장점은 다른 것도 이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가성비 제품으로 봐야 되느냐 라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좀 물음표가 따릅니다 하지만 어 제품 자체의 퀄리티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또 그게 뭐 완전 최상이나 완전 다른 축구와 비교해서 이 제품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말하기 어려워서 글쎄요 이 그 아들러의 제품을 그러니까 내구성 튼튼하게 무리 없이 그리고 내가 막 신고 뭐 이런 상황에 대응해서 신을 그 내구성이나 이런 거 사실 따지면 이 야마토큐가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이 야마토큐를 신어서 아들러 축구와의 뭐 그 추구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천연 캥거루라든지 아니면 이런 형태의 그걸 느끼기는 좀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야마토큐는 어 인조피옥을 만들어낸 그 아들러의 그러니까 완전 다목적 다기능의 그리고 내구성이 완전 튼튼한 범용성 자체를 극대화시킨 그런 아들러의 어 축구와 모델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써 어 리뷰를 좀 마무리 해보고 싶습니다 제품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사서 어 신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